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저번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어청취 도우미 귀투라미가 함께합니다. 지난 뉴스의 복습입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신공시에 있었던 민간항공기에 관한 진실을 32여 년 만에 밝힌 영국정보에 관한 소식입니다. 첫번째, 정부가 쿠웨이트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의 전국의 유전을 전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유전을 전해 보았을 전해 보았습니다. 많은 그룹과 뇌신들이 전해왔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오래 건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우주로 로켓을 쏘아올린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로켓 발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지금 시각은 07시 42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안감 목록에서 우주 외곽에서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에 대한 두려움이란 한 가지 항목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나사가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약 18분 전에 지구를 구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청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는데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빈칸만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받아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cross, 명사, 형용사, 동사, 여러 품사로 쓰이는데요. 본문에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to go across, 지나다, 건너다 라는 의미가 있구요. to pass across each other, 서로 간의 교차에서 지나치는 교차다 라는 의미도 있구요. to put or place something across or over something else, 뭔가의 비스듬히 또는 뭔가 위에 두는 것, 얹어놓다 라는 의미가 있구요. 본문에 쓰인 의미는 to draw a line, 선을 긋는 거죠. across something, 뭔가 위에 줄을 긋다, 선을 긋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o cross France by train 하면 기차를 타고 프랑스를 횡단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구요. she sat with her legs crossed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she sat with her arms crossed 하게 되면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keep your fingers crossed 하면 손가락 이렇게 겹쳐 가지고 행운을 빌어다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nxiety, the state of feeling nervous or worried. 뭔가 긴장되거나 좀 걱정, 초조, 불안한 상태죠.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불안, 초조 이런 의미가 되겠구요. 또 다른 의미는 a mental health problem,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that causes somebody to worry so much.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that it has a very negative effect on their daily life. 그래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근심, 초조, 불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ome hospital patients experience high levels of anxiety. 병원 환자의 일부는 아주 극심한 초조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asteroid, any one of the many small planets. 조그만 소행성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that go around the sun. 태양 뒤를 돌고 있는 소행성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we know asteroids have hit earth before. 우리는 소행성들이 지구를 이전에 지구가 부닥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urtled, to move very fast.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요. in a particular direction. 특정한 방향으로 돌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ars and vans hurtled through narrow lanes. 차들과 미니밴들이 좁은 길을 따라 아주 돌진했습니다. this year is hurtling past at a terrifying speed. 올해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planet, a large round object in space. 우주에 있는 둥그럽고 커다란 물체인데요. that moves around the star. 별 주위를 도는데요. such as the sun. 태양 같은 것을 포함한. and receives lights from it.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것으로부터 빛을 얻는 행성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the planet라고 하게 되면 더 자를 붙이면 used to mean the world. 세계, 지구를 의미하는데요. especially when talking about the environment. 환경과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the planet 하게 되면 지구를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the planets of our solar system 하게 되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되겠고요. The battle to save the planet 하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ime now though is 18 minutes to 8. 지금 시각은 07시 42분입니다. You can cross one thing off your anxiety list. 당신은 당신의 근심 걱정거리 목록에서 하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the fear of being hit by an asteroid. 소행성에 의해서 부딪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그 소행성은 hurtling towards earth from outer space. 우주 외곽에서 지구로 빠르게 돌진해오는 그 행성입니다. NASA has a plane. 미국 항공우주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just over 18 minutes ago. 그리고 약 18분 전에 they launched a rocket.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As part of their plan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의 일환으로. 7시 42분. 7.42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영국식 영어로는 분을 먼저 얘기하고 시간을 나중에 얘기하죠. 18 minutes to 2. 그래서 18분이 더 가게 되면 8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국식으로 시간을 표현할 때는 past와 to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30분까지는 분을 얘기하고 past 그리고 해당 시각을 얘기하고요. 30분 이후에는 분을 얘기하고 to를 말한 다음에 그 해당 시각의 1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 15분이었으면 quarter past 8이 되고요. 8시 45분이면 quarter죠. 15분이 있으면 9시가 되니까 8시가 아니고 9시로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can cross one thing off your anxiety list. 당신의 근심 걱정거리 목록에서 이렇게 다 된 것 필요 없는 것을 지우듯이 이렇게 줄을 거서 지워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리스트에서니까 off 대신에 from을 써도 되는데요. 여기서 off를 쓴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거나 지금 가용한 것은 on을 쓰고 off는 꺼지고 필요 없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cross에서 이렇게 줄을 긋지만 이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그러니까 off라는 것을 쓰는 것이 좀 더 시각적이랄까요.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Just over 18 minutes ago 18분을 약간 상해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Just under라 약간 못 미치는 그런 표현에 상대적인 표현이 되겠는데요. Just over 약간 상해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내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ime now though is 18 minutes to 8 and you can cross one thing off your anxiety list the fear of being hit by an asteroid hurtling towards Earth from outer space. NASA has a plan and just over 18 minutes ago they launched a rocket as part of their plan to save the planet. 오늘의 뉴스를 문장 단위로 끊어 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타dar you can cross one thing off your anxiety list you can cross one thing off your anxiety list The fear of being hit by an asteroid hurtling towards Earth from outer Space the fear of being hit by an asteroid hurtling towards Earth from outer Space The fear of being hit by an asteroid hurtling towards Earth from outer space. You can cross one thing off your anxiety list, the fear of being hit by an asteroid hurtling towards Earth from outer space. NASA has 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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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just over 18 minutes ago, they launched a rocket as part of their plan to save the planet. NASA has a plan. And just over 18 minutes ago, they launched a rocket as part of their plan to save the planet. Falcon 9, DART, go for launch. NASA has a plan. And just over 18 minutes ago, they launched a rocket as part of their plan to save the planet. Falcon 9, DART, go for launch. 5, 4, 3, 2, 1. NASA has a plan to save the planet.